하늘의 보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기서 게시옥 18장 4절은 바벨론의 음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바벨론에 아직도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불러내시는 마지막 출 바벨론이 있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온 인류에게 자비의 기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고팔고 할 수 없는 짐승의 표의 환란이 시작되면 지난 약 150년간 전해져온 셋째 천사의 기별이 드디어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 짐승이 누구이며 바벨론의 음녀가 누구이며 바벨론의 음녀의 딸들이 누구이며 바벨론의 음녀가 온 땅의 왕들과 어떻게 음행하였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이며 온 세상이 영적으로 바벨론이 되어버렸음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기별이 사도시대 이래 보지 못한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함께 큰 소리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었던 양심적이지만 그때까지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을 기회가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바벨론에서 나올 것을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호소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늘에서 눈에 보이게 엄청난 영광을 갖고 내려오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별을 대신 전달할 인간 대리자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편만한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절을 지키던 노아의 가족과 당시 소수의 의인들을 기별자로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의 바로에게 심판의 기별을 전달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기별을 전달하셨습니다. 즉 심판의 천사가 이 땅을 휩쓸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비의 기별을 전할 인간 대리자를 택하시고 그의 입술에 기별을 주셔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경험은 물론 이 마지막 시대의 출 바벨론의 표상이죠.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된 모세에 대해 성경은 민숙이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말씀해서 보다시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압박에 쉽사리 흔들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절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랬다 저랬다 쉽사리 변하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일을 맡기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확실한 사람만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눈치를 보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말고 색깔이 늘 분명한 사람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홀로 서야 할지라도 목숨이 날아가도 악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종으로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3절에서 읽었듯이 모세는 그 당시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반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된 삶이 복음과 완전히 일치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죄악이 만연했던 애굽의 궁정에서도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여전히 유지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도모하였죠.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참 흥미로운 표현이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무엇을 믿었기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였던 것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는 그의 혈통 즉 히브리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란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화려한 애굽의 궁전에서 죄악의 낙서를 누리는 것보다 부귀 영화를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차기 애굽의 왕 바로가 되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은 말씀하길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특별히 능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불평불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그 모든 보아보다도 더 큰 제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없으며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최선이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능력을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안락한 삶보다도 더 큰 보아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보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보아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구학을 통해 잘 알다시피 잘 알다시피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애국의 왕조가 바뀌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던 때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여 결국에는 바하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야 된 살리라는 명령이 내렸던 때이죠. 그래서 모세가 출생한 후 그 부모는 모세를 석 달을 숨겨 기르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어서 갈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모세를 담아 하수과 갈대 사이에 두었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는 그곳에 목욕을 하러 온 바하로의 딸에게 건져 뇜을 받게 되고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서 천구하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진짜 어머니 밑에서 약 12살이 될 때까지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창조주 여우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 요괴벳이 모세를 양육할 때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하여 여우와 하나님을 위하여 교육하였겠습니까? 그녀는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위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괴벳은 오래지 않아 모세를 왕실의 양모에게 보내야 했기에 또한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애굽의 우상승부의 가마를 강력하게 받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욱 부지런히 더욱 주의깊게 그 아이를 교육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 경건한 여인의 열렬한 기도와 믿음으로 행한 모세의 어린 시절의 교육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궁정에서 장성하였지만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부모와 헤어져서 세상의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음에도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세가 성장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44쪽에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유랑미니오 노예인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가마의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가 장래의 모세의 전생에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준다.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는 선악간에 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종자를 심고 있다.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한창 개발되고 있는 마음에 주어진 인상은 평생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28년을 살면서도 그곳의 모든 부패케하는 가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신실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경건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끼친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그들을 교훈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었다. 모든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들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라 어머니의 일은 엄숙한 심판날에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의 남녀들의 수많은 실패와 범죄가 그들의 어린 시절에 철없는 그들의 발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진 사람들의 무지와 나태의 결과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의 또 천부적 재능과 진리와 성화의 빛으로 세상에 축복을 가져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감화와 성공의 원동력이 된 원칙들을 그들의 어머니, 곧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임이 밝혀질 것이다. 어머니들이시여 부모님들이시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자와 공주들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우 적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의 품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품성으로 꼴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아이들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이들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12살 무렵부터 모세는 양모 아래 궁정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궁정에서 모세는 약 28년가량 그 당시에 서울대에서 초특급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태자로서 전쟁이능한 장군으로서 뛰어난 지력을 가진 책략가로서 그는 그 당시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아 다스리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의 그 모든 보아보다도 그는 애굽의 왕자보다도 어렸을 때 받은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질 유업을 사모하였습니다. 온 세계가 그의 앞에 있었으나 그는 이 땅에서의 부우와 존귀와 명성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 자신이 사용받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살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능력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애굽군대에게 승리를 가져온 공을 세운 뛰어난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애굽인의 혈통이 아님에도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서 지목할 정도로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그는 애굽을 더욱 강력한 강국으로 만들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만약 그때 살았다면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쓰신다면 당연히 저 사람을 쓰셔야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는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40살 때의 모세를 사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스가래서 4장 6절은 만군의 여왁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모세는 이 점을 깨닫지 못하였었죠. 그는 그의 선조들이 누누이 범한 동일한 실수 즉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사람의 손으로 처리한 실수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지혜와 모략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광이 돌려주는 방법으로 멋있게 자신이 장군으로서 히브리인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책략으로 애국의 군대를 격파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야겠다고 그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인간적인 방법은 큰 실패를 맞게 되고 그는 살기 위해 미대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대한 광야로 도망하는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길 제가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절감 자신이 구하려던 동족에게 배반당한 배신감 분노 마음의 쓴뿌리 여러분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우리와 동일한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결점이 가득한 그런 습관과 품성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대한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잘 깨닫지 못하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섬리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하나님께 직접 교육을 받는 사립학교에 입학시키셨던 것입니다. 오 그는 그곳에서 매우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28년 동안 애국에서 애국의 궁정에서 보지 말아야 했을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고 배우지 말아야 했을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진리로 성화되지 않은 공주의 무분별한 사랑과 그가 가졌던 높은 지위와 궁정의 방탄과 호화로움과 안락함 정계의 교활과 거짓 종교의 신비와 우상 숭배의 눈에 보이는 장엄함과 화려한 의식들 그런 모든 것들은 아직 성장 중에 있던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어서 그의 습관과 품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하여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종으로써 사용받을 수 있게 되기 전에 오류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생활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믿음의 투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그곳에서 그의 조상들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즉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자의 능력에만 의지해야 할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47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했다. 자신의 경험으로 그는 장차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였다. 울랄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마지막 교회에 우리가 바로 모세가 했던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복음사업이 벌써 마쳐지고 우린 이미 하늘 가나 안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고와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생활을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라 생각하여 면제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 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인간의 수련이나 수양이 줄 수 있는 어떤 이점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애굽의 장엄한 신전과 그곳의 미신과 허위가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영원한 산들의 장엄함 속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험을 바라보며 그와 대조해볼 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지를 깨달았다. 도초의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세는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여기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참을성이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 마지막 교회인 게시록 3장의 라우디계학교의 교인들에게 시골생활은 참 귀찮은 기별이 아닐 수 없죠.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녀들을 모두 서울대에 보내서 성공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수고와 고난과 헌신의 삶.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특별히 금전적으로 큰 손실이라 생각되는 시골생활. 도시에 투자를 하였다면 부동산 부모로 돈을 크게 벌었을 텐데 시골의 땅을 사서 돈도 안 되는 농사를 짓느라고 완전히 망해버렸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도시에서 고액과의도 시키고 의대에 보내야 하는데 서울대에 보내야 하는데 자식농사도 완전히 망했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안목으로 하늘의 보호화를 경시하고 더 나아가 멸시하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온 하늘의 천사들을 우리는 멀리 쫓아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10편 91편은 말씀하길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환란 때에 우리를 도우시려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우리의 불평과 불만 섞인 말들을 듣고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온 하늘의 천사들이 실망하고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로 이사를 하여 지난 몇 년 동안 한적한 시골에서 마음을 정해서 밖에 사람을 만나러 나가지 아니하면 사람을 볼 일이 별로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실제로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조용한 가운데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며 마음속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홀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매일 장엄만 자연 가운데 둘러싸여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천연계를 바라보며 모세가 어떤 경험을 하였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천연계의 법칙들을 연구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해 저는 믿지 않을래야 도저히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고안물들과 건축물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고 보잘것 없는지 고장이 나고 망가지고 달아서 없어지는 것들을 계속 고치고 수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새것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저는 영원을 사모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본양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시골에 왔을 때는 뭐가 그렇게 신경질 날 일도 많고 짜증 날 일도 많고 제가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뭘 고쳐봤어야 알죠. 전혀 모르니까 정말 답답하고 기계는 당장 써야 하겠는데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동물들을 키우면 또 왜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리는지 참 머리가 아픈 일들이 많았죠. 그리고 가뜩이나 더운 여름에 돈도 별로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일이 안 풀리고 계속 꼬이면서 돈 들 일만 생기면 또 왜 그렇게 신경질이 나는지 이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확 다 때려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하고 솔직하게 그런 충동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쥐어서 먹는다고 시골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해보셨죠? 똥 냄새 나는 유기물 썩힌 물을 밤에 몇 시간 동안 낮에 뿌리면 금방 증발하니까요. 밤에 몇 시간 동안 밭에 뿌려가면서 냄새 나는 물을 손에 다 묻히고 옷에 다 튀기고 하다 보면 도시에서는 흙 한 번 만질 필요가 없었는데 교만한 자존심이 정말 상하더라고요. 저는 본래 성격이 타고난 성격이 워낙에 성질이 급하고 좀 까다롭고 신경질적이고 인내하지 못하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면 안 되는데 일이 안 풀린다고 승질이 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 그러셨을 텐데 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정말 성화된 줄로 착각하고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악조건에서 그 누구도 내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나 홀로 있을 때 있는 그대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때 진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악한 본성적 경향들이 막 치고 올라올 때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주님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말이죠 성가신 일들을 계속 만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성가신 일들에 매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성가신 일들이 계속 있는 가운데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동행하다 보면 계속 묵묵히 인내하며 통과하는 경험들을 계속하다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정말 구제불능인 최악의 본성을 타고난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의 40년이란 세월 참 오랜 세월이죠.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고와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생활을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여기며 생각하여 면제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전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인간의 수련이나 수양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점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능욕을 이 세상의 모든 보아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안락함보다도 더 큰 제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보아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0년 동안 미대한 광야에서 썩어서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정말 쓸모없게 되어버린 그저 지팡이 하나만 손에 지닌 하찮은 목자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의 삶과 품성에 남아있었던 애굽의 찌든 때는 40년이란 세월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두 씻겨 나갔습니다. 4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완전히 조화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양떼를 돌보며 자신을 잊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을 개발하였습니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매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도초의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된 영원한 산들의 장엄함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험을 바라보며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도 그의 품성 가운데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지낸 40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립학교에서 배운 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인도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손에 지팡이만 지닌 비천한 목자 모세를 드디어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써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비천한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을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 없는 자로 낮추시고 그 가장 보잘것 없는 자를 다시 택하셔서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문명이 탁월하고 가장 군사력이 뛰어났던 애굽의 왕과 애굽의 모사들과 마법사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은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낮아지는 경험을 하였듯이 주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보아를 갖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돈과 명예와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늘 가는 성도들이 갖고자 소망하는 보아는 이 세상이 쫓는 보아와는 다릅니다. 하늘 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얻고자 하는 하늘의 보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과 고통과 능욕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특권을 누린 우리의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영원토록 기념될 우리의 하늘의 보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문 찬송 가운데 I cannot tell why 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 찬송의 가사 1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왜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분께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는가? 왜 그분께서는 목자와 같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는가? 여러분 하느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은 하늘의 보아를 갖고자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아의 가치를 아는 자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아는 자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원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과 고통과 능욕을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보아로 여기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늘의 보아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